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계사 주지 기현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원사 주지 원맹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호계 원장 우상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몇몇 약존 이어져 내려옴을 급게 하시며 무건 행선을 통해 세계 일화의 절대 평화를 깨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한국불교는 안일자족하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세간의 대중속으로 통하는 길을 찾지도 못하여 주저하느라 헤매고 있는...